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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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적은 건가요? 그건 아무도 몰라봐요 그짓없이 말해줘요 오늘은 새벽잠은 없거든요 이 밤 지나고 그대를 쫓아가 마땅몸으로 그대를 안고서 환히 빛나면 그대가 볼까봐 눈 감은 다음 아이실 때 아이실 때로 아이실 때 정말 아주 많이 아이실 때 정말 아주 많이 수많은 것을 했었죠 수많은 것을 했었죠 오늘은 또 다른 순간이죠 오늘은 또 다른 순간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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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가지 둘 다 됐어요 소스 happens. 엄마한테 너무 많이 남아. 너무 관심이 있었나 봐. 근데 그게 진행하고 양이 다음에 조금 더 없다고 생각했으면 소고기 얘기해 줄 수 없어. 전달. 전달. 그래도 이렇게 맛있을때 맛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두엽밤 뭔데? 이거 알지? 너무 귀여운데? 다른 곳에서 전주의 방향을 무너지는 발 아래 봐야 해 익숙한 향기에 그대가 숨을 못 쉬고 내 하루를 돌아볼 때 아무런 말 없이 그대 줄 수 있게 내가 늘 있을게요 이 모든 이야긴 거짓이 아니라 믿어줄 수 있나요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기억날까 종이에 쓰려 했던 무덤덤한 대화는 달콤해 잘 지냈 난 그렇게 말하려 인사하는 상상을 받곤 해 우리 총 70% 남아 pu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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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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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